그냥 우리 방탄!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.. 딱 그때 솔직히 모든 긴장이 다 없어져요 그때는 아 됐다! 보고 있구나! 자 열심히 하자!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미 여러분들뿐에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진짜 이거 표현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겨울이잖아요? 눈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미 분들께 장갑 꼭 지어주고 싶고 비 오면 항상 지어주고 싶고 주면 패링을 패링 패링 혹시 써? 이렇게냐 이게? 이렇게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마음 중요하네요